에잇 오늘도 어김없이 왔네 저거 새끼인데 작은데 작아보여 그 위에 탓 살게 오 오 마이 갓 오 너무 가깝다 여기 몇 마리야 지금? 감싸 봐 어우 안되겠다 족같구나 오 소름끼친다 너무 가깝다 바이선 여기 있는데 아이고 겁나 계속 쳐다보네 우리 바이선 데리고 갈라고 그냥 바이선 데리고 갈라고 들어와 들어와 올라와 계속 왔다갔다 하네 쟤가 계속 여기로 와 있네 이사 가야 되겠다 아우 오메 이처로 올라오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냐 아우 어떡해 응...? 어... 아우 어디를 갔어? 어디를 갔어 데려? 어디로 갔어? 오줌누로 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네.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코요테가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. 바로 락이거든요. 락을 풀면 딱 레이저가 나옵니다. 잠그면 꺼지고 방아쇠만 누르면 바로 전기 바늘이 날아갑니다. 꺼낸 적이 없는데 딱 옆에다 놔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. 그래도 여기 있는 게 그래도 이거 쓸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콰요테다. 콰요테다. 무서워라. 콰요테가 있네 저기 여기 저기 콰요테가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좋아. 콰요테 저기 앞에 콰요테가 있습니다. 아이고 딴 데다 댈까 딴 데다 댈까 딴 데다 댈까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콰요테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캠핑을 해 코요테가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 무서워서 여기 어떻게 살지 지금 왔는데 지금 낮에 온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응 아이고 무서워 빨리 쓴 어떡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